오빠 피부 관리 좀 받자. 피부 관리요? 어. 엄마가 술 냄새. 신난적으로 나가면 내가 한 번 살래. 내가 오빠 요리해 주려고 한 거 같아. 잘하는 거 같아. 시원해. 잘하자. 오빠 피부 안 좋잖아. 오빠 피부 안 좋잖아. 아 피부는 좋아. 시커메서 그렇지. 아니야 피부 안 좋아. 아니야 피부 괜찮아. 아니야. 아니야. 아니야 요즘 운동선수들 중에 관리 안 하는 사람 없어. 진짜야? 어. 오빠도 해야 돼. 아 뜨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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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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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뜨거. 안 뜨거. 안 뜨거. 아 야. 아 야. 아 야. 어떻게 해. 빨리 쓰세요. 빨리 쓰게. 힘 빼세요. 알았어요. 자 이 주름 조금만요. 자. 굽지 마시고. 지금 하시는 게 힐링 레이저고요? 저게 퍼펙트인데 퍼펙트 레이저를 아까 하는데. 단계별로? 이렇게 하는 거죠? 자 이 목에 힘 빼고 편. 이게 불편하신가요? 아 안정기. 긴장을 좀 하셔가지고. 안 아프다며. 자 이제. 어떠세요? 괜찮아요. 괜찮죠? 오빠 안 죽어. 내가 믿잖아. 조명 밑에서 좀 보자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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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진짜. 왜. 괜찮다. 그냥 명절 때 한 번씩만 할게. 근데 여기가 지금 오광이 살았어.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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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